광주의 대표적인 상권 가운데 동리단길과 시리단길은 급부상한 반면 금남로는 쇠퇴한 걸로 나타났습니다.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상권 동향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22년의 사업체수가 동명동의 동리단길은 87.5% 증가했고 일명 시리단길로 불리는 첨단 젊음의 거리는 56.5% 늘었습니다. 반면 금남로의 사업체수는 7년 동안 17% 감소했습니다. 이에 따라 사업체수 규모에서 첨단 젊음의 거리가 충장로에 이어 2위로 올라선 반면 금남로 상권은 3위로 밀렸습니다.